자 오늘은 선지서 시작입니다. 선지서 시작을 선지서 전체의 흐름을 공부하고 나서 선지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지서를 공간과 시간 순으로 그린 것입니다. 크게 통일왕국 시대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된 것, 그 다음에 주변 국가들 이렇게 나누어졌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가 포로로 갔을 때는 다른 공간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순서로 이걸 볼 거냐면요. 먼저 북이스라엘 선지서 아모스 호세야, 그 다음에 주변 국가들 오바다, 요나, 나움, 그 다음에 유다, 요엘, 이사야, 미가, 호반기, 스바니아, 하바쿡, 에레미야, 그리고 에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포로 갔다와서 하케, 스가라, 말라기 순으로 우리가 선지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선지서가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량은 짧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통독을 하던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을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 좀 위기가 있죠. 레이기, 역대상 이런 데 올 때 약간 여기까지 오면 욕기가 약간 어렵지만 욕기를 지나면 시편, 자암원, 전도서 아주 재밌게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아주 힘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선지서를 잘 못 가요. 그리고 선지서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혼자 보기에. 그리고 또 선지서가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냐면 역사적 배경과 잘 연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좋은 메시지는 잠깐 기억을 하지만 그것도 한 달이 지나면 내가 무슨 내용을 읽었지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왜? 역사서는 스토리가 있지만 선지서는 스토리라인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장소와 시간을 연결하면서 스토리라인을 조금 살펴볼 겁니다. 아모스와 호세아는 이스라엘 멸망기에 그리고 오바데아 요나 나오문 이방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유다의 선지서들의 메시지는 그 선지서가 언제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주제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역사와 그 주제를 따라가면서 볼 때 훨씬 더 우리가 스토리라인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아모스서입니다. 첫 번째 아모스서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그리고요 아모스라는 남유다 사람 목자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베델이라는 곳에 갔는데 자 첫 번째 질문을 할게요. 베델에 왜 갔을까요? 베델에 혹시 이제 옆에 주의 소음이 없으신 분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베델은 뭐의 상징이죠? 북이스라엘의 우상의 상징입니다. 어떤 우상? 금송아지 누가 세웠죠? 여로보암이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이 에루살렘의 성전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베델과 북쪽에 있는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에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예배드리면 된다.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아모스서가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했다면 호세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중심 메시지가 이렇게 쭉 흘러가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융합된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핵심어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네 번이나 나타납니다. 3장 1절, 4장 1절, 5장 1절, 8장 4절에 일종의 선포죠.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라. 하나님의 공의와 위선적인 종교의식의 혁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여로보암 2세때인데 이때가 상대적으로 외세의 침략이 적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부강하고 영적으로는 그러나 가장 타락했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본격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아모스, 호세야, 미가, 이사야, 요나 이런 선지자들이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전반부는 죄와 심판 후반부는 환상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장별 요약을 보겠습니다. 장별 요약은 이스라엘 먼저 1장, 2장은 이스라엘 이웃나라와 유다 이스라엘의 내리신 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에 대한 책물을 이야기하고 차장에서는 돌아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징조를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5장은 애가를 지어서 여와를 찾으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6장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애언되어 있고 7장과 8장에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될 것이 애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은 먼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메시아를 보내서 회복시킬 것이 애언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 8개 지역에 대한 심판이 보이는데요. 1장과 2장에 여기 보면 타마스커스,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합, 유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쭉 동시문을 그려가면서 점점 이스라엘로 좁혀 들어오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제목과 유다와 이스라엘의 제목이 약간 다릅니다. 여기를 보면 타마스커스나 가사 이런 나라들은 압방, 노예, 학살 이런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말씀 거역과 우상 이 위에 죄는 형법, 우리가 법으로 볼 때도 다 죄가 되죠. 그러나 말씀 거역과 우상은 조금 영적인 죄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뇌물, 가난한 자 억압 이런 공의가 사라진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선아가지 죄로 말미야마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칼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받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재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돈을 받고 의인을 팝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 다음에 또 성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포도주를 마실 정도로 타락했어요 원래 전당 잡은 옷은 해가 지기 전에 다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옷과 이렇게 저녁에 추울 때 입는 이불이 거의 구분되지 않았어요 일체형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당 잡은 옷을 해 지기 전에 다 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실천되지 않는 그런 제약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경고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시린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여느니라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이 지정하시던지 아마도 또 선지자의 아들이 또 선지자가 되고 이런 그런 관례가 있었나 봅니다 또 이 레인을 제외하고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자원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나시린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히려 뭐예요? 나시린은 포도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옆에서 막 포도주 먹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또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예언이죠 예언 근데 예언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주여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지진 즉 누가 예언하지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여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왜 자기의 비밀을 꼭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실까요? 뭐 답은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죠 아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봅니다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는 그런 최종적인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흔적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선지서들 안에는 뭐예요? 돌아오라 그래요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주겠다 그게 선지서의 일관적인 중심 주제가 됩니다 자 또 이제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심각해져서 저도 지금 지난 며칠 동안 거의 집 밖을 안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계시겠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사인이 여섯 개가 나와요 여섯 개 양식이 떨어지는 것도 사인입니다 추수하기 석 달 년에 비를 멈추게 하는 것도 사인입니다 물을 만족하게 마시지 못한 것도 사인입니다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치는 것 그래서 먹을 것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전염병과 칼로 청년들을 주겠다 그리고 성업이 무너뜨려졌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뭐뭐 했어도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다섯 번 나와요 이 단어가 이 구절이 이렇게 구절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4장 12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이런 같은 시대에 쓰여진 호세아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면서 호세아 6장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유명한 구절이 있죠 여호를 알자 여호를 힘써 알자 여기 이제 호세아 6장에는 크게 그 세 가지 기본 동사가 있습니다 뭐예요? 돌아가자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가 살 것이다 산 다음에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여호를 힘써 알자 이렇게 세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영적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권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모스가 애가를 부릅니다 애가는 우리 에레미야 애가에도 애가가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애언적 메시지와 또 결국은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있음에 대한 애통함이 드러난 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음이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미여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후배는 백명만 남고 백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후배는 열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두 번 반복해서 주어집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 지금 이때가 빛이 한 760년경인데 빛이 722년경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한 망하기 40년 전이죠 그래서 아수르가 굉장히 잔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글을 보면 무려 90%가 멸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천명이 행군에 가면 백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전멸한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찾다의 히브리어 동사는 다리쉬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의 의미가 아주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뭐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나요 이게 기도죠 그렇죠 그래서 찾다가 기도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또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또 매일매일 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야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리고 스케줄을 보면서 아 이 일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구나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하구나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런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아모스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애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오 너희의 살찐 희생에 하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약간 이 북이스라엘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이 그때 절기도 챙기고 성애도 챙겼나 봐요 번제, 소제, 화목제도 다 챙겼나 봐요 그리고 노래소리 아마 이것이 찬송이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비파소리, 그 노래소리에 맞춰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교회의 예배 형식은 다 살아있는데 뭐가 없어진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공의, 정의가 우리 정의라는 것은 좀 사회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그렇죠? 정의는 사회적인 의미 저스티스 그래서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는가 그 다음에 공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래서 사실은 정의와 공의가 크게 완전히 구분되는 단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의라는 단어는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밤에 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이 별처럼 많아질 거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거를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공의입니다 그게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고 육장이 와서는 교만한 자와 지도자들을 꾸짖습니다 화 있을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도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이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지금 뭐 사치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죠 상하 아마 그 당시에는 아마 가장 그 비싼 사치품 중에 그런 상하 침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고 그러는데 막 이렇게 송아지 잡아서 먹고 아마 그 다음에 문화생활 즐기는 거죠 여기 보면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그리고 다이시 보통은 부정적인 단어로 별로 안 썼는데 다이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약간의 사치와 교양과 문화와 뭐 이런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기는 악한 것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강하게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웃의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런 것에만 집중하는 그 당시에 이 지도자들을 이 교만한 사람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7장과 8장에서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메뚜기 환상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뵌 후 풀이 다시 움덕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해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메뚜기가 나타났고 메뚜기가 풀을 다 먹었어요 지금 뭐 완전 흉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랬더니 이제 이 암호수가 다급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간 거죠 야곱이 미약하오니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상징이죠 이스라엘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그러면 속했습니까 그랬더니 뜻을 돌이키셨어요 자 불 한 상도 비슷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일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마치 모세를 연상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려고 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중보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의 용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을 작정하신 것이 보여집니다 먼저 다림줄 환상인데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싸운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무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이러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림줄은 그 당시 건축업자들이 썼던 그런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추 모양이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건축물이 일직선으로 잘 있는가 이런 거를 검사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림줄은 어떤 의미를 주냐면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 를 판단하는 그런 상징적인 환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고 칼로라는 표현을 봐서 전쟁이 여로보암 집에 전쟁이 크게 있을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름과일 한 강주리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주여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강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강주리이니라 하며 여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름에는 지금은 냉장고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여름과일을 보관할 데가 별로 없는 거죠 여름과일이 아마 금방 또 썩고 부패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이렇게 또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있을 것을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어찌 못하리니 아멘 이건 아마 물리적으로도 아마 성경이 없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말씀을 잘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열한기 하 17장을 보면은 아주 이제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침공해가지고 이제 혼합 이주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아수르에 아수르에 사는 사람들은 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이주해가지고 살게 돼요 근데 이제 이주한 아수르 사람들 몇 명이 사자에 대해서 사자 라이온에 의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황제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쪽에 이쪽에 와서 우리 신을 여기 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신을 섬기고 그 그 율법을 가리킬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가리키라 그래요 근데 그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드물었다는 것을 또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환상입니다 기둥이 부서집니다 아마 이거는 상징적으로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내가 보니 주께서 재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오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내릴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서신서를 하는 동안은 반드시 서신서 강의 전에 읽든지 후에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그 가운데서 한번 읽으시면 이해가 훨씬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애언 부분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이세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애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애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이 문장만 가지고는 다이세 무너진 장막이 뭘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사실은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신약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다이세 무너진 장막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형전 15장에 보면은 예수님 동생 야고부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이세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에루살렘 제1차 공예의 마지막 결론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심판적 메시지와 그리고 이미 이 에루살렘을 향한 애가를 통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뭐예요?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거듭된 거듭된 경고죠 거듭된 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됨을 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마무리하실 것을 또한 예언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정리입니다 아무수서의 하나님 아무수서 공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궁유를 베푸시는 하나님 또 개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남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이 아무수서를 통해서 또 저희들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사회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아무수가 중보했던 것처럼 또 니헤미아가 중보했던 것처럼 또 다니엘이 중보했던 것처럼 또 모세가 중보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사회와 또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기를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회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보게 하시고 겸손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사 하나님 주의 뜻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너스 그 상황을 궁율이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의 극신 궁율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또 하나님 이 코로나가 끝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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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